지금부터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을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을 여러 사람이 분업을 한다면 아마도 최고의 실력자는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에 배치해야 될 겁니다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은 순서상으로는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앞에 있지만 그것은 제일 쉽기 때문이 아니라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개념적 모델링이 잘 되어 있다면 논리적 모델링은 꽤나 기계적인 일입니다 물론 기계적인 일이라고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? 개념적 모델링이 업무에서 개념을 뽑아내는 일이라면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은 그렇게 뽑아낸 개념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패러다임에 어울리게 데이터 형식을 잘 정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제품의 특성이나 또 성능과 같은 것은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대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패러다임에 어울리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개념을 잘 정리, 정돈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, 시작해 봅시다 제일 먼저 얘기해 볼 것은 맵핑 룰이라는 것인데요 이 맵핑 룰이라는 것은 ER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한 내용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형식으로 전환할 때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는 어떤 그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론에 따라서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덜 고민하고도 더 많은 것을 빠짐없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맵핑 룰이라는 것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맵핑 룰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요런 흐름으로 우리가 가면 된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엔티티는 테이블로 바꾸시면 되고요 어트리브트는 컬럼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릴레이션은 pk와 포링키로 전환하시면 돼요 자,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yükos 곰파대